전셋값이 진정되기는커녕 이제 품귀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매매가격의 80%에 달하는 아파트도 등장했습니다. 신용훈 기자,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말 이후에 1년 반 가까이 전셋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계절적으로 이사 수요가 적은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는 셈입니다. 표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셋가 변동률은 0.1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전주보다 0.26%가 오르면서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지방과 5대 광역시는 각각 0.12%와 0.14%씩 올랐습니다. 이렇게 전셋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매매가격에서 전셋값이 차지하는 비율인 전셋가율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역시 다음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가율은 지난해 6월 57%에서 이달 초에 60%까지 올랐고요. 또 경기도는 지난해 6월 60%를 넘어선 이후에 이달 들어 66%까지 전셋가율이 치솟았습니다. 지방도 지난해 5월의 70%선을 넘어선 뒤에 2월 현재 72%의 전셋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전셋 수요를 매매 수요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전셋값이 오른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기조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들이 그만큼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기존의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또 기존의 전셋집에서 재계약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전셋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셋물건이 귀하다 보니까 재계약을 해서 기존 집에서 계속 살려는 수요가 많아진 겁니다. 이 두 가지 행태가 반복되면서 전셋가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또 수요자들의 경우에 주택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 또 가치회복에 있어서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임대시장에 전세나 월세로 머물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것으로 수사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의 경우에도 전세보다는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고 또 다양한 현금소득을 얻을 수 있는 월세계약의 경우에 선호하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보이면서 전세시장의 물건부족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올해 강남 재건축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 2주 수요도 전셋값을 올리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올해 재건축 물량을 표로 함께 살펴보시면 올해 강남권은 재건축 사업으로 1만 3천여 가구가 2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 관리 처분을 앞둔 2만 8천 가구와 또 사업 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9만 7천 가구도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전세시장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서울 평균 전셋값은 3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서울의 높은 전셋값을 피해서 서울 인근의 성남 분당이라든지 용인, 평촌 등으로 전세난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 상반기 신규 입주 물량은 좀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셋값을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6% 늘어난 5만 7천여 가구에 바랍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수도권은 2만 1천 가구 정도로 0.4% 증가하는 데 그쳐서 전세난 해소에 큰 기대를 걸긴 어려운데요. 때문에 올해도 수도권 전세난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도심지나 업무지구의 소형주택,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 개발지역의 경우에 전세물건 부족이 극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세가격 상승률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최근 주택 공급이 늘어난 데다 입주 물량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임대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상대적으로 공급이 여유를 보이면서 가격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안정적이거나 소폭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특히 매매가격이 약세로 돌아선 부산 등 주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전세가격도 주택가치에 맞춰서 진정세를 보이거나 추가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지만 수도권은 별로 크게 기대할 게 없어 보이고요. 도대체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더 나와야 됩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하면 전세에서 월세로 주택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든지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데다 저금리 기조에 월세가 늘어나는 현상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전세를 안정시키겠다고 나서면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가 전세로 다시 돌아오면서 전체 주택시장을 침체 늪에 다시금 빠뜨릴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이나 전세가격 제한 등의 인위적인 조치보다는 월세 시장의 안정과 확대를 통해서 전세로 쏠린 수요를 월세로 돌리고 매매 여력이 있는 수요는 매매로 갈아탈 수 있게끔 정책적인 지원을 펼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가중되는 전세 시장의 불안.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세값 잡기가 백약이 무효라면 아예 월세값을 금리와 연동해서 합리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뉴스 한국경제이슈엔 2월 10일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